금요일 아침 외신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사실 이번 우리 증시의 조정은 중국의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저께 20포인트 빠졌고 어제 10포인트 정도 절반의 낙폭을 만회하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진짜 코스피 상승세가 꺾이는 거냐 아니면 잠깐의 건전한 승고록이냐 이런 논란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걸 통해서 느낀 게 이게 글로벌 G2라는 표현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분위기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책기존에 이런 걸 항상 유의깊게 지켜봐야 될 이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워싱턴에서 오늘 눈여겨볼 만한 이슈가 하나 있던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실 지난 민주공화 양당 정부 셧다운되고 미 디폴트 시안이었던 데드라인 하루 전까지 갔다 온 이유는 바로 이 오바마 케어라는 쟁점 법안 때문이었죠 물론 임시로 내년까지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또 올해 말부터 불길이 타오르면서 싸움이 가열되겠죠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 그리고 정부에서 오바마 케어 신청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일단 신청은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말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 인구 3억 중에 한 3분의 1 한 1억 명이라도 여기에 가입하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산 편성을 안 해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서 오바마 케어 상세 가이드를 배포해가지고요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자세한 절차나 바로 알기 대상 이런 거를 막 지금 캠페인을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걸 만약에 공화당에서 혹시라도 좀 시비를 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마침 또 의회에서 이 증언이 열렸다는 점을 보실까요? CNN입니다 오바마 케어 홈페이지 오류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의회 증언이 있었는데요 앞에서 보신 대로 시범 운영을 그냥 밀어붙인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정치적으로 또 반대하고 이러면 혼란스러울 텐데 다행히 오바마 케어 홈페이지에서 신청 받고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은 없었고요 다행히 그냥 프로그램 오류에 대해서 양당이 질타를 했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협상안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은 공화당도 지금 너무 민심을 많이 잃어가지고 협상 타결에 비록 임시지만 통과가 됐는데 여기서 또 홈페이지에서 왜 신청받냐고 이것까지 나올 경우에 좀 두렵다는 거죠 내년 중간 선거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내버려 두는 조금 인정할 수도 있는 여기에 신청자 수가 엄청 많아지고 이러면 내년에 예산 편성을 못할 수는 또 없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증시에서 분위기를 보면 되는데요 아메리소스 버겐이라는 오바마 케어 핵심 수혜주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1.27% 오늘 상승이고요 나머지 또 하나 리제네론 파마시 투 디컬 이것도 역시 오늘 1.54% 오르면서 홈페이지를 일단 한번 던져봤는데 반대를 안 하네 가긴 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됐다고 봐야 되겠죠 다음 내용으로 갑니다 제가 요즘에 테슬라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담당 PD는 너무 꽂혀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2차전지 관련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목을 보실까요 전기차 견제가 결국은 담배회사 로비 꼴 날 것이다 제목은 조금 순화를 해놨고요 사실 이런 정황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국의 경우는 로비가 합법화된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과거 미국의 석유 재벌들은 진짜 막강한 자금과 로비를 통해서 지금 미국의 일반적인 도시 형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진짜 껌만 통 살 수 없는 동네 슈퍼마켓도 못 가는 그런 구조를 워싱턴 정가에 관철시켜가지고 진짜 수십 년 동안 막대한 수익과 권세를 누렸죠 근데 최근 오바마 대통령 정책 중에서 이런 미국의 전통 기득권을 정조준한 게 바로 쉐일가스하고 태양광 이런 건데요 이런 거를 거의 국책사업으로까지 밀어붙이면서 미국의 에너지 독립국 위상을 높인다는 정치적인 명분 더하기 이런 전통 기득권 석유 재벌들에게 재갈을 물린 거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총기 규제 아시죠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시리아 공격에 상당히 신중했던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무기 제조사들한테 또 한번 손을 봐줬죠 이런 게 대표적인 건데요 근데 요즘에 전기차가 뜨니까 이게 석유 재벌이나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나서서 테슬라를 견제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현대차 대리점에서 현대차만 팔 수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딜러쉽을 갖고 있으면 모든 자동차 다 팔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 자동차 메이커들이 만약에 테슬라 차 너희 판매하면 우리는 차 안 준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견제가 있는데 이거를 의식한 테슬라의 CEO 앨런 머스크 사진에 보고 계시는데요 오늘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그 사람들 예전에 담배 제조사들이 로비를 통해서 담배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폐암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이런 로비를 전개하다가 결국 법원에서 엄청난 보상금 과징금 처분 맞으면서 깨갱했던 그런 사례를 들어서 결국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대세를 거스르기는 힘들 것이다 어제 월가에 테슬라를 쇼쳐야 되는 네 가지 이유 리포트에 급락했던 테슬라 오늘은 5.26% 반등을 했습니다 고점 다가가면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어쨌든 대세를 거스르지 못한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겠죠 테슬라에게 그만하고요 마켓워치로 넘어갑니다 투자 전문의 마켓워치는 시장 거래하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는 언론 중에 하나인데요 앞에서 이제 한경신문 브리핑 해보니까 외국인이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러는데 보통 의심 다음에 집착 아닌가요 그러면 이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렇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와중에 또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글로벌 정치 최근 고점부담에도 불구하고 철만은 달리고 싶다 쌍두마차가 바로 폴란드하고 대한민국이라는데요 자막으로 정리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최근에 소시테 제네럴하고 모간 스탠리도 한국이 새로운 세이프 헤븐이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내지는 어떤 외부 충격에도 안전할 수 있는 방공호 이렇게 의역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사실 한국은행 통화정책회의 결정할 때마다 진짜 복불복이다 전문가들은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다 틀린다 두려워하고 이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관리의 묘를 잘 살려서 재무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두 번째 중국 경제 성장률 어쨌든 저거는 달성할 것 같은데 여기에 연동돼서 볼 때 한국이 내년 성장률 저 정도 예상되고 미국보다 훨씬 양호하지 않느냐 세 번째 최근 한 분기 이상 그러니까 한 3개월 이상 글로벌 펀드의 브레이크다운에 있어서 브릭스 어떤 개별 국가보다도 한국 주식의 비중을 크게 늘렸더라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론에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럼 이게 뭐 상투가 아니냐 우리나라 전통 상투 시그널은 객장에 애기 엄마가 애였고 나타나거나 스님이 오는 거 이런 거였는데 월가에서는 이런 투자 전문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우지수가 16,000 간다고 하고 나오고 요즘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외국인에 대해서 약간 뭐 좀 애증의 감정이란 뭐 그런 게 있을 법도 한데 월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세력, 주포, 큰손 이런 주차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있나봐요 막 한참 올려놔가지고 이제 좀 해볼까 하고 들어가면 바로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투자 전문지에 장밋빛 표지가 등장하면 그게 상투 내지는 꼭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결국은 아니었다 보시다시피 이런 커버리지가 나오고 나서 다음에 약간의 조종이 있었지만 결국 상승을 했고 쭉 70년대부터 신문, 잡지, 타임즈 막 하는데 결국은 이제 보면은 이렇게 사필귀정이라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대세 상승장이 맞았었다 이거죠 다음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FMC 10월 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11월은 FMC가 없죠 이제는 뭐 연준 얘기 나올 때는 제넷 옐런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뭐 격세지감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음 소실때 드네런에서 다음 주 FMC에서 양쪽 완화를 오히려 늘릴 가능성이 있다 9월에 테이퍼를 안 한 거에 이어서 더 비둘기로 간다 왜냐하면은 11월에 FMC가 없기 때문에 이제 10월 셧다운 때문에 경제지표가 조금 불확실성이 있죠 꼭 나쁠 것이라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늦춰져가지고 11월에 10월 경제지표가 나오면은 안 좋게 나와도 11월은 FMC가 없어서 대처를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월 850억 달러 플러스 알파를 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다가 주변에 눈치를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 10%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고 마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절반 정도의 반등을 아주 소극적으로 반영하면서 0.25% 오늘 미 증시의 상승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누가 봐도 이제 좀 피로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기조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고 있고 이제 대신에 오늘 금요일을 지나고 나서 한 며칠 정도는 있어야지 이제 이게 코스피지수의 중기 방향성에 대해서 또 한 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저렇게 많이 샀던 외국인이 갑자기 차이 시련에 나서기에는 여전히 좀 목마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금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의 김희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